여러분 다 소원 있으시죠?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또 세상이 발전되는 면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소원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그의 말, 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흥금 드릴 때 기도 제목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드린 감사흥금 저 봉투입니다 주일을 카네비에 감사하죠 오늘 설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저도 소원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소원의 기도 제목 응답 기원 소원이 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늘 수정교가 크게 부흥되기를 또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손을 이루어 달려고 절에도 가고 고목나무 배도 가고 별일을 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어 준 분은 우리 아버지 하늠이라는 사질로 압니다 그 산에 뵙기도 하죠 그런데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산을 입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뭘까 이거 잘 생각 안 해보죠 우리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깎아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그 다음에 등록금 달라 데이트비 달라 집 사달라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아들 봐달라 딸 봐달라 끊임없이 달라달라 자기 소문 이루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낳아 주시고 나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시고 희생하신 부모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뭘까 그런 생각 잘 안 해보고 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의 배에 평생 내 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생각 못 해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거 좀 알아보고 좀 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생이 좀 더 성숙한 신앙생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각자 자기 가슴 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소원 많지요 사람마다 또 각자가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다를 겁니다 이 시간에는 공통적이고 중요한 소원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길 원치 않는 부모가 없잖아요 다 자녀 행복을 위해서 부모들이 기도가 있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행복하길 그토록 소원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뭘 것이 필요하나 뭘 것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사람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혜 충만하는 게 다 아시고 그걸 먼저 싹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네 그걸 마지막에 살을 만드시고 그걸 공짜로 살은 게 주십니다 내게 준다 다 그냥 준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뜻으로 주신 거예요 이 창조 과정을 볼 때 하나님 우리의 해물을 얼마나 원하시는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 주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복을 주시는 의도를 가지고 복 주신 말씀 하시는 거예요 첫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행복을 원하셨으면 소원하셨으면 첫 마디 말씀이 복 주신 말씀이었겠냐고 뿐만 아니라 신명기 10장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뇌의 행복을 위하여 뇌에게 명하는 이와의 명령과 귀를 찍힐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걸 지키면 행복해진단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우리를 향하자는 하나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닙니다 진노간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맘천국 가정천국 이루시고 서로 사람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를 향하자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큰 이색 뭘까요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이색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마 볼 수 없으셨던지 십자가 고통 받을 때 세세한 동안 태양이 빛을 잃었습니다 이 땅에 어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 제도 없는 주님께서 주인의 귀수처럼 강도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썼을까요 왜 그런 이색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 있길래 그런 이색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거기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행복을 원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행복에 살도록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내 마음대로 다 즐거워 정복하고 하면서 행복으로 살아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의 고리입니다 고리 욕까지 없으면 하나님 광대 없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고리 이것만 지키면 그 다음에 행복에 살수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선 인간이 사탄의 욕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빈치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죽으려고 밀만 온 겁니다 그것은 잡자득이지만 인간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게 너무 괴로웠고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앞을 안 가리고도 수치를 몰랐는데 선악과 나보고 따먹고 나뉘는 그 수치를 알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죽게 만들고 가죽으로 앞에 흐물을 가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나 소가 속죄죄물로 대신 죽어지는 겁니다 그지 속죄물이고 대속물입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 없는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사기 위해서 이것은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생명 피해의 난이 피할 힘이 없이는 죄의 삶이 없는 이라 죽지 않고는 죄를 사는 길이 없다는 말씀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증가시킨 겁니다 담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현물을 그 십자상에서 그 고통 속에 대신 받도록 하신 겁니다 내가 받을 죄의 현물을 예수님께서 십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는데 인간의 구원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에 나는 죄의 죄인이고 죄인은 멸먼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내 대신 현물을 받고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의심히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가 너를 구원하여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준 것을 내가 믿으니 내 아들 예수 공도를 인정해서 뇌의 죄를 사여준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물 받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조왕으로 마음속 모셔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셔게 된다 그 구원을 그 구원을 그토록 소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희생을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노기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되고 장례도 권사되고 집사되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구원 받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러운 것을 복음을 어시무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구조로 모셔드려야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봤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주일이고 또 설교도 할 거니까 양복 싹 다리 이렇게 딱 폼 잡고 차 타려고 딱 왔는데 참우이 안 열리는 거예요 보니까 키가 없어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키를 가지고 내려가서 왔습니다 아무리 연주가 깊어도 직분이 높아도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조로 좌정에 계시지 않으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청문이 안 열립니다 교회만 나오지 말고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다 구원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시고 여러분도 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였으니 이런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또 울량하신 하나님의 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자유답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전두의 문도 활짝 열리는데 우리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받아 가면서 이런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들에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전두의 문이 막힌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를 진실로 믿기만 하면 구원은 그저 공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본인의 의무요 본인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어지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그것을 우리 성도 의무로 깨닫고 노력해야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뭐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가 황인종 인데 내 아들이 예를 들자면 흑인이다 백인이다 하면 잘 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19장 이재리 베드로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요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땅히 거룩해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진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산류가 전서 4장 3절 보면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교단이 특히 우리 성결교단 중세만 하지 말고 군만 받지 말고 군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자 성결하게 살자 그걸 강조하는 교단이 우리 성결교단 또 하나님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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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에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개명이 큽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힘을 다고 마음을 다고 목숨으로 뜻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가장 큰 개명이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명주의 가장 큰 개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새 개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대 못박이 주셨습니다 우리도 시생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나님 가르칩니다 세상적으로는 원수는 갚아야 돼요 두고 봐야 됩니다 죽어도 갚아야 돼요 원수를 그래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축복해라 죽어도 먹이고 목마르도 마시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힘을 다고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고 원수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다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건강달라 돈달라 뭐달라 집달라 달라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그런 것도 구하지만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힘을 써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저 생각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많습니다 저 계획이 저 행동이 거룩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거룩하게 도와달라고 머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사라로 말씀하셨는데 원수사랑고사고 형제사랑도 안됩니다 부모사랑도 안됩니다 성도사랑도 안됩니다 하나님 저 힘으로 안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자질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가 더 많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나에게 주어진 마땅한 의무라를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노력하며 삶의 삶을 도움이 부여 그룹하게 살려고 하려면 뜻대로 살려고 하려면 자녀들 살려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애쓰는 자의 신앙연조는 점점 그를 더 천국 백성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로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 부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하나님을 닮아 그룹하게 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사셔서 하나님을 흐뭇하게 기쁘시게 드리고 나도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한 세상 사람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크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겁니다 마태봉 28장 보게 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는 가서 모든 족소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내의 분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대위 혹은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어맹 중에 어맹이에요 그것이 이봄체나 다 같이 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체나 다니며 만면에게 보물점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큰 명령으로 지상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셔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루셨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알려면 전해주는 사람 있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전해라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아름답게 보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함께 하셔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스 보게 되면 후세 보게 되면 주의의 재림이 드린 이후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뤄줍니다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과 흐름은 하나님은 죄인이 악인이 그 죄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 죽기를 원치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디모드의 우세에서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루스 앞에서 어미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전파라 때렸든지 못든지 항상 힘쓰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정전 입장에서 그는 말합니다 주 그루부터 받은 바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 적이지 않냐 라고 말했습니다 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죽겠다 목숨 걸고 전하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곤도전서 구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름으로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1차 2차 3차 세계 성교의행 로마 성교의행 이는 사실을 부족하지만 깨달은 저는 이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다 의무다 그랬던지는 목회하면서 봄에 초청주의 가을에 결실주의 그러면 전도하라고 여름을 덜들 복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 실수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초청주일 때는 돈도 들지 선물 준비한다고 또 한 달 정도 전도한다고 고생하지 그래서 초청주일 되면 사람이 와 몰려오는데 다음 주일로 아무도 안 오고 그냥 그대로예요 아니 무슨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왜 안 오냐고 돈 들고 왜 안 오냐고 다음 주일에 아무도 안 오고 그냥 다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런 소리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죠 우리가요 안민점 전도할 때 교회 가면 좋습니다 예수 믿음 복 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교회 갑시다 하는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고요 전할 준비가 돼 있어도 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하려해서 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청주일 날 모시고만 오면 공을 돼서 모시고만 오면 중간에 나갈 수도 없고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그냥 어차피 앞만 보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를 초청한 사람의 체명 때문에 가면 앉아 있는 거예요 귀는 막지 않으면 소리가 들려요 저절로 들리는 겁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문제지만 전해야 되는 우리 책임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다음 줄 안 나왔는데 나중에 등록한 사람을 보면 내가 전에 초청주일 나왔습니다 초청주일에 몇 분 나오다가 이제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도 남편 신자가 더 많아요 상대적으로 남신 성도도 많다 왜? 그냥 아내가 초청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남편이 덜덜 뽑아서 남편 초청주일 날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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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그냥 대부분 다 교회됐어요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다른 교회 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나이가 좀 비슷한 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왔는데 그때 그 고난주간 초청 전두기한입니다 밥 많이 먹고 힘내서 전두하라고 막거리에서 전두를 강조했습니다 그 고난주간인데 교회에서 막 덜 볶으니까 전두를 나가면서 속에 불만이 가득했대 그분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입이 불퉁 나왔대 고난주간에는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하면서 불평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언제까지 울고 금식하고 기도만 하고 있을 거냐 내가 왜 십제 못 박혔느냐 전에서 예수 믿게 해야지 그는 하나님의 음질을 듣게 됐대요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답니다 회개했답니다 용세다 그러나 지금은 그분이 저 이사로 가가지고 다른 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초중질을 하자고 선물은 내가 준비하겠다고 그러면서 초중질을 하도록 만들고 그 많은 연세도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군반사는 누굽니까 우리를 일지에 예수 믿게 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남을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겨울과 두고 우선 전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천하보다 교환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께 더 큰 깊이 될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한날에 엄청난 상급이 되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가 먼저 믿는 자의 의무요 먼저 믿는 군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 받기를 원하는데 그 일에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의 재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주주고 큰 단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란 것을 알아서 우리도 때려든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을 좁으로 인도하므로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드리고 소원도 우리도 복받고 상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게 될 텐데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를 베풀수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료로 세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나를 해보실 때 니까 하니까 그런 거 너희 쓸데없어 그런 거 할 거 아니야 하시면서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입마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거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고 말씀하시고 구절에 성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저희들에게 남긴 말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우리가요 마지막 남긴 유언 중요한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 있기에 큰 마지막 말씀으로 성령 세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겠네요 그리고 왜 이것이 시급한 소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두 가지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하나는 이 복음을 딴게 전해라 하나는 성령 받으러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딴게 전하려면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제사실 입장에서 볼 때 위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떠나지 말고 성령부터 받아라 이유없다 성령부터 받아라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이 분부에 따라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받기를 위해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 세례받기 원하는 이 하나님의 소원은요 소원 중에 소원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냐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남은 이 소원이 아울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군받기를 소원하시는데 성도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데 전도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아도 그 우리 힘으로 됩니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제 됐을 겁니다 제자들이 최고의 서성 예수님부터 배웠어요 보았어요 그러고 삶을 보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번뜩이는 주의를 봤어요 3년 남전 동안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운 것 가지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연후에 저희들 만나서 이 변망덕한 놈들아 날 버리고 도망쳐 책망하지 않냐 하시고 그들에게 변함없이 기대를 거시고 성령 세례받으라 이번 땅가에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날 버리고 도망쳤지만 너희들이 성령 세례받으라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버린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너희도 안 되고 혜를 깨물어도 안 되지만은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 충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성축원 받으면 환경 여건이 어떻든 간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축원 경험해 본 분들 아시죠? 병들의 끈 망의 끈 죽음의 앞에 끈 관계없습니다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어화 희락과 기쁨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데 알면서도 하나님 마음대로 못 살지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살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권론을 받게 됩니다 누가 보면 사장에서 이로부터 오늘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능력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능력입니다 성축원 받으면 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권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어떨 때는 권받은 갔다가 또 오락가락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축원 받고 나면 믿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거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알아도 안 돼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충만하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일거수일투족을 지배할 때 다스릴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성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는 날마다 성축만을 소원함에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전도도요 우리가 성축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지 영적으로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축을 받으면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담대함도 생깁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전하지 마 할 때 우리가 내 이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냐 할 수 없노라 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소원대로 성축을 받아서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전에는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안수께도 하면서 성령 충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울부짖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시급하고 간절하고 소원하고 소원하는 소원 중의 소원은 우리가 성축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군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 성축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축만 경험한 분들은 계속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성축만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성축만을 받도록 하나님께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축만 주시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믿고 구할 때 성축은 역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 성축만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드리고 좀 영육간에 멋지게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다섯 가지 알았습니다 우리 행복의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을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나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 돼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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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원을 이루어지려고 몸부림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원이 이루어지므로 영적으로 잘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잘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에게도 하시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의 문제 내 개인적인 소원도 하나님의 그 크지 능력한 사랑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삶에서 승리하는 멋진 승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 추구합니다